감자를 심은 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감자가 이제 캘대가 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감자 잎이 누렇게 변하면서 다들 자빠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감자가 잎이 누려지면서 자빠지면 이제 캘대가 다 된 거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 감자를 전부 캐 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지금 빗방울이 이렇게 한두 방울 떨어져서 조금 있다가 뭐 오늘 이렇게 한두 방울 계속 떨어지다가 말다가 한다니까 일하기는 좋은 날씨입니다. 그래서 조금 있다가 빗방울이 좀 떨어지는 게 멈추면 바로 오늘 감자를 수확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 감자를 다 캤습니다. 감자 두고랑을 전부 캤는데 아 이게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저께 또 우연히 또 시장에 를 갔는데 감자를 보니까 아주 굵은 놈들만 해가지고서 한 바가지에 5,000원씩 팔더라구요. 그 감자가 너무 싸더라구요. 그 한 바가지에 한 바구니에 한 5만원씩 해야 감자를 캐면서 그냥 신이 나가지고 캤을텐데 이게 뭐 한 바구니에 5,000원짜리 이거 다 해서 이거 뭐 한 10바구니나 나올려나 아... 하여간 이게 농사라는 게 돈으로 따지면 별거 안 됩니다. 뭐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농사 지어서 이만큼 수확을 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수확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